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11원 28인 뉴스입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되는 글로벌 최초향세는 140인 계곡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 회피 및 예산 수련방지 행동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소 법인소득세율 15%는 이보다 낮은 세금 우대 정지권 펴고 있는 국가들의 두 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정지권 평가하고 발행하는 것이 핀수적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15% 미만의 특별 우대 세율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글로벌 최초 한세가 적용되면 베트남에 122개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있고 해외에 투자한 인부 베트남 기업은 국제 관례에 따라 15%의 세율은 받던 것입니다. 어제 동나이성 어린이집에서 지방당 상임위원회는 교육훈론청 지방과학기술협회와 협력하여 이전 23년 로보틱스 대회 및 최종 콘테스트들은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500명의 어린이들이 성내 각 지역 및 도시의 학생이었습니다. 로보틱스 대회는 3개 클러스터에서 3개의 예선전은 지렸습니다. 제2 클러스터는 건미, 롱카인, 롱탄, 연착무대로 구성되어 예선전이 롱카인시에서 열었습니다. 제2 클러스터는 뜬포, 동녀딘관, 수얼록 무대로 구성되어 예선전이 동녀지구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제3 클러스터는 빈화, 민구, 창봄 및 지방어린이집은 포함하여 예선전이 창봄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이 대회의 예선은 재방전역에서 천명의 조학생과 중학생으로 나누어 구성된 500개 이상의 참가팀은 유지했습니다. 대회 본선에 진출한 최우수 24개 팀이 있었습니다. 동나이성 이민위원회의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소수민족지역양성평등활동지원계획은 시행하는 문화재육관광무문이 소수민족계 전통축제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고 판겄습니다. 축제는 철호족계의 사양바, 세산수확축제, 베트남 화족계의 대체판, 평안, 민구, 전도하는 축제, 그리고 마족계, 양, 번음, 신산제사, 양거, 벼신제사축제, 마지막 조엄축제, 민화시, 힙화마은, 조엄, 꼭사유척에서, 조직빈화시의 성급유척지, 도수묘에서, 람짜이 축제, 변하는, 구하는 축제 등은 포함합니다. 베트남 소수민족계 전통민속축제관리작업은 단순히 주민들의 정신적, 종교적 욕구를 종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민족들이 문화, 예술, 스포츠를 교육한 수위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애국심, 책임감, 민족적 자긍심, 민족문화 모조 및 반전에 대한 교육은 강화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은 강화하고, 민족문화의 독특한 특성은 끼리는데 기여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분쟁에 충재자인 카타르 관리들은 양측 간의 휴전 협상이 어제 끝나는 대신 1등 더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금 언급한 정보에 대해 아직 공식 논평은 하지 않았지만 이천에 하마스가 소팡한 인친 염령 중 테라비브는 휴처는 하루 더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처는 11월 24일부터 4인간 신시되었으며 시원 7일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69명의 인친과 이스라엘에 억류된 150명의 수감자들은 집으로 도워보내는 데 도움은 좋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사민 칸 고급판사는 어제 1,300명의 목숨은 아싹한 2017선거 이후 폭력과 관련된 케냐의 범죄에 대한 심증조사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반표했습니다. 칸 반사는 저는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은 검토한 후 견청은 내렸다고 반겼습니다. 따라서 ICC는 다른 사람들의 형사직임과 관련된 주가 사례는 주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칸씨의 견청은 케냐의 고위 정치인 등과 관련된 13년간의 법적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당초 6명의 용의자는 살인 및 추방 등 반일룬 범죄 현미에 직면했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현지 케냐 대롱령, 윌리엄, 루토와 전대롱령, 우후루, 케냐 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나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